이 슬픈 노래가 날 불러 다가 웃다가 또 지쳐 다가 웃다가 또 완전히 헷갈렸어요. 뒷소절을 불러버렸습니다. 자리께서 박상민, 현수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발동영상 특집이라 선물이 더욱더 풍성해졌습니다. 예열한 노래방! 노래를 많이 맞추면 선물을 많이 많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상품이 더 추가가 됐어요. 상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갑니다. 로봇 청소기! 원액기! 김치와 만두 세트! 홍삼 세트! 자동 스팀 청소기! 핸디형 다리미! 루어 낚시 세트!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 침부 청소기! 싱싱한 오이 한 박수! 마지막으로 한우 선물 세트까지 준비되겠습니다. 숨차다 숨차! 선물이 너무 많아졌어요. 정말 많아졌어요. 선물을 너무 많아졌어요. 네! 방송삼사 이런 방송이 없습니다. 이런 코너가 없어요. 오늘은 이례적으로 우리 남창희 씨한테 먼저 한번 아 제가요? 원하는 선물을 가져오겠습니다. 또 오이가 또 몸에 엄청 좋아요. 그렇죠. 이게 몸에 좋아요. 엄청난 수분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피부가 엄청 좋아집니다. 그러면 처음에 오이를 걸고 오이! 문제 주세요. 마술인가요? 마술? 노래 제목을 맞히는 겁니다. 정답! 정답 나왔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매직 카페라이드. 정답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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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같이 나오세요 시청자 5위 가서 가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가는데요 추석에는 또 갈비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우가 재규가 아니겠습니까? 한우 세트 한우 갑니다 한우 우리 한우 많이 사랑해줘야 돼요 힌트 주세요 주세요 앤디? 앤디? 뭐야? 아 어려운가요? 다음 힌트 볼까요? 유명한 씨의 부자 생머리가 아름다운 김태훈 씨입니다 이제 왔네? 정답 정답 잠시만요 이상훈 씨입니다 이상훈 씨예요 네버랜딩 스토리 아니에요 정답 자 잠시만요 박상민 씨입니다 박상민 씨가 빨랐어요 커피 한잔 아닙니다 정답 자 자 자 자 상미예요 상미예요 긴 생머리 그녀? 정답 나오세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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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예요 한우는 한우는 날아갑니다 정답 아 앤디가 틴탑의 그렇죠 틴탑의 제작자가 앤디예요 자 그럼 한우는 다음 주에 만난 걸로 하고 이번에는 혹시 낚시대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낚시대 욕심나 하시는 분 남자분도 관심이 있죠 박상민 이상훈 힌트 주세요 남이 박미 그리고 또 이분 80년대 인기여 같습니다 다음 힌트를 보실까요? 힌트가 두 배라고요 리 리 리 어? 모르시겠어요? 아니 모르시겠어요 정답을 외치세요 모르시겠습니까? 다음 힌트는 정답이 그냥 나오죠 정답을 빨리 외치는 분입니다 자 이상훈 씨예요 이상훈 씨입니다 정말로 정답 따라오세요 예 정말로 눈물이 빈돌까요 정말로 난 아직 사랑인지는 모르지만 난 나를 믿는 것은 그대뿐 그 정답 아 축하드립니다 월화된 상품을 가져와기 축하드립니다 츠후 роз 축하드립니다 아니 주인공이 있는데 우리 현숙 씨 본인 노래를 못 맞췄어요 어こ ulator 그러셨어요? 아하 자 이번엔 말이죠 캡슐 에스프레소